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종렬입니다. 금일은 9월 28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2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 현대글로비스라는 기업이고요. 종목 코드번호는 086280입니다. 현대글로비스의 사업부분을 보면 물류사업부분 물류사업부분과 그리고 해운사업 해운사업부분과 유통사업 유통사업부분 이렇게 크게는 세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대략적으로 본다면 현대차의 현대차, 기아차의 부품을 기아차의 완성차를 해운으로 운송을 시켜주고 물류를 유통을 시켜주고 유통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라고 부품사업이라든가 완성차라든가 부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급을 해주고 납품을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물류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그룹에서의 그런 완성차의 판매량 증가 보통 통상적으로 현대차의 실적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현대차의 주가 흐름과 현대차의 실적이 어느 정도 주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현대차 보다 재무 안정성은 훨씬 뛰어나다 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재무 안정성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현대차보다는 안정성으로 치면 이 기업이 재무 안정성이 높다, 좋다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재무를 좀 살펴보면 재무 안정성. 이 기업은 계속 꾸준히 2015년 이후부터 재무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에도.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살짝 주축할 수는 있지만 이후에 주가가 전진적으로 개선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주가에 반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선 이 물류산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3개 산업 중에서 가장 회복이 좀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품의 수송과 완성차의 운반의 경우에 서비스 제공해서 매출 인식까지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의 가동률이 상승을 하면 동사의 3분기부터 4분기 3분기부터 4분기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완성차들의 가동률이 상승을 지금 기아차랑 현대차랑 가동률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품의 생산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재고가 많이 줄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해운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전 글로벌적으로 코로나의 여파에서 좀 벗어날 적으로 이제는 좀 벗어날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정량 증가보다 매출 증가폭은 조금 적을 것 같아요. 매출으로 인식되는 것부터가 선정량이 좀 증가되겠지만 이런 글로벌적으로 벌크선 사업 경우에는 스팟적인 일회성의 물량이 상당 부분은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전용선 비행기로도 좀 많이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비행기적인 부분에서 운송 부분, 유통, 운송. 운송의 글로벌 운송 부분에서는 비행기를 좀 많이 수요가 옮겨가고 있는 부분에서 선적, 큰 물건들은 선적을 할 수 있는데 비행기에 못 쓰이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은 선정량 대비해서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 증가폭이 수익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이 선정량이 좀 증가된 것에 비해서 매출량 증가가가 조금은 증가폭이 적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으로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사업 부분이 이 부분이 좀 문제인데 지금 유통사업 부분 이 부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은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통사업이. 근데 이 부분이 고객한테 인도가 될 때 매출로 좀 인식이 되죠. 근데 발주에서 인도까지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정도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매출 재무에 반영되는 것이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통사업 부분의 매출이 반영이 되는 게 늦다. 회복은 만약에 지금 오늘 9월 말인데 9월이라고 인식을 하고 인도가 되는 게 10월 그리고 11월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다음 분기에 인식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 회복이 조금 더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재무에 반영되지 않는 실적은 아니다. 라는 부분들 인식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무엇보다도 현대차와 기아차의 완성차의 그런 물류사업이 세트업체들의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이런 매출 인식까지 기간이 짧은 부분에 실적 증가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으면서 무엇보다 현대차의 실적에 기인하는 주가 변동에 기인하는 그런 움직임에서 는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로비스 긍정적인 기업성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도 있는 상황인데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좀 증가되는 그런 주가 상승하는 주가 흐름 보일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시면 상단 부분에 링크가 나오게 되시는데 이 AP투자연구소라는 링크를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깜빡깜빡 거래시는 라이브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시면 쭉 내려오시다 보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무료로 수익을 좀 제공해드리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 25일 게시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게 되시면 우리 장전부터 시작해서 국내외 시왕부터 시작을 해서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9시부터는 현재 시간 9시 원풍물살 현재가 2,900원 기준가로 매수하셔라.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985원이고요. 손절가는 2,8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2분에 KPM테크 현재가 6,900원에 매수하시고 1차 목표가 7,100원 손절가 6,6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분에 제이션 시스템이 현재가 8,750원 기준가로 매수를 하시고 1차 목표가 9,010원 손절가 8,450원으로 대응하라고 3종목 추천을 드렸다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5분에 KPM테크 최고가 7,460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관련 움직임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원풍물산도 1차 목표가 3,015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자 제이션 시스템도 1차 목표가 돌파를 했다고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호가를 통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수익을 좀 드렸죠. 저희가 무료 종목으로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오셔서 많은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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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